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지난주, 지난주 놀토 88회 만에 사상 최초로 발생했던 포기 사태 이후에. 왜 자꾸 얘기하세요? 우리 제작진도 많이 힘겨움을 겪었습니다. 공식 발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수정 보완점을 마련해 왔습니다. 2단과, 2단과. 그래, 그래. 수정 보완점 첫 번째입니다. 1차 시도 전용 리미티드 힌트로 여러분 바싸다 궁금한 게 있으면 딱 한 가지만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진실만을 대답을 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진실입니다. 두 번째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개편은요. 기존의 6개 힌트 중에 여러분의 사용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는 모음 두 개를 과감히 뺐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은 안 맞지 항상.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지? 맞지? 입주했어, 또. 이건 잠시 후에. 여러분이 힌트판 오픈하기 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코너 제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도 이걸 실수를 하니까 그냥 프로로 만들었네. 그러니까. 그냥 프로로 만들었네. 그러니까. 차라리 봉청이가 낫잖아. 봉청이, 봉청이. 텔로우 봉청이 이런 거잖아요. 텔로우 봉청이. 텔로우 봉청이. 텔로우 봉청이. 텔로우 봉청이. 정의청이 봉청이. 봉청아 봉청아는 없대요, 그냥. 봉청아 봉청아. 자, 청아청아 봉청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가겠습니다. 청아청아 봉청아. 질문만 잘 우리가 만들어내면 굉장히 큰 힌트. 맞아요, 맞아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차 시도회만 가능합니다. 아, 그럼 지금이네? 지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찬스 쓰고 물어봐도 되죠. 찬스 쓰고 물어봅시다. 찬스 씁니까? 찬스. 한번 들어야죠, 들어야죠. 대박이다. 세 글자 들으면. 자, 찬스. 과연 앞에 세 글자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들을 수 있는지. 드랍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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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트. 으쩌.